아 아 가자 죽겠어 어 이거 회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벌처 얼굴 쪽에 줌이 어이 줌 기능이 있네 지금 공룡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 쪽에 뭐가 붙어있는데 아 짚레이너 들어가 있고 여기에 테란 마크가 있구나 어 이거 처음 봤어 나 신기하네 이게 뭐야 여기 이제 가자 오우 야 잘 찼는데 잘 버티는데 신난 사람들 오우 잘 버티 잘 버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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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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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